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 가을 일본 시장에 전기차 버스를 선보입니다. 현대차가 일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는 배경에는 일본 시장의 잠재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고령화로 자가용을 포기하는 주민이 늘어나면서 대중교통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HLB의 신약이 미국에서 처방 예상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HLB는 8일 장중에는 9만 8,500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 셀트리온이 EMA의 골다공증 치료제 허가 신청에 나섰습니다. 셀트리온은 CTP41 글로벌 임상 3상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동등성과 양력학적 유사성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임상을 바탕으로 지난해 미국 FDA와 국내 식약처에서도 CTP41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국내 증시, 미 증시의 영향을 받아 아주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장중 등락을 거듭하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이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관련주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앞서 헤드라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안에서 HLB나 바이맥스 등 개별 이슈로 강한 움직임 보인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주도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정리와 함께 다음 주 대응 전략 정말 제대로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강범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도 투자 연구소 강범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저희 방송 첫 출연해 주셨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부자 만들어드리겠다는 각오로 제가 한번 열심히 추천하고 열심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시장도 아주 강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는지 시장 정리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론 파월 발언이 일단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발언을 했냐.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발언은 아니었지만 지금 신중론에 입각해서 금리 인하를 연내 천천히 진행하겠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인식을 해서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각종 투자 기관에서 인재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끝났기 때문에 코스피 연내 상승지수를 자 28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로 예상을 하는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아주 매수세가 흐름이 좋았고 이 흐름은 다음 중기적으로 다음 주나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장 안에서 오늘 어떤 관련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셨는지 좀 섹터 안에서는 어떤 쪽이 좀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일단 우선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했던 것은 사실인데 이제 반도체의 하락이 좀 멈추고 반도체의 하락이 멈추고 다시 바닥을 잡고 반도체의 재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의 재도약이 생각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유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매매 방법, 투자 기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식 매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히스토리를 언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우리 전문가님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냥 집을 살면서 집을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주차를 하고 거래 주관경이 안 좋은 곳에 사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근로소득만으로는 지금 내가 가진 이런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가적인 수익을 노리게 되었고 그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식이라는 투자 수단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짜 이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살은 게 불과 10년 됐어요. 10년 돼서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 주차장 깔끔한 주차장에 있는 아파트만 가자 라고 생각을 해서 현재 진짜 저희 아파트 주차장 모습값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또 와보니까 이 지하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눈비 담았고 거기다가 나무가 좀 많아서 차에 세 통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중 주차해서 차도 밀어서 빼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도 현재는 이쪽이지만 최종 목표 최종 목표는 진짜 넓은 지하주차장이 있는 주거 환경으로 이사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돈. 돈입니다. 자 돈이면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도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수익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수익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뭐 수익만 쫓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주식을 하는 목표는 투자활동을 하는 목표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잊지 말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만의 히스토리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처럼 나도 주식 투자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만들고는 싶은데 주식 매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계획성을 갖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실수하시는 분들이 내동 매매라고 합니다. 내동 매매를 하시는데 급발성이나 호재 뜬 것만 쫓아다니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래 주식이라는 게 내 돈이 실제로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감이나 아니면 화재성을 쫓아서 매매하시는 거를 내동 매매라고 하는데 이런 매매는 정말로 지향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획이 없는 매매 금지 주식은 엄연하게 리스크가 존재하는 투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샀을 때 어느 정도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사자마자 파란불 계좌에 파란불 두고 마이너스 만 원, 2만 원 떠도 벌벌벌벌 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 밑에까지 떨어지는 것까지는 한번 보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세워놨다면 우리가 계좌가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절대 떨지 않을 수 있고 계획대로 매매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는 항상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큽니다. 시장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시장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호가를 보시고 호가를 보시고 지정가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정가 매매 오늘 호가 보는 법을 교육을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노란톡방 입장하는 법 한 번만 설명 듣고 가시겠습니다. 뇌동매매, 계획 없는 매매를 지향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매매기법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902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전문가님 요새 HTS 이런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 꽤 계시거든요. HTS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사용 방법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호가를 통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실수를 하시고 시장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가격에 예의주식을 10만 원에 팔아라고 전화를 해서 나는 분명 10만 원일 때 매도를 했는데 이거 팔고 나서 보니까 10만 원이 아니야. 범규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얘기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장가 매매를 하시는 것도 빨리빨리 하실 땐 물론 좋지만 이 호가를 먼저 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쪽이 이쪽이 매도 물량이고요. 이쪽이 매수 물량입니다. 지금 해당 주식에 11,600원에 1,722개의 매수되기 물량이 걸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도 물량을 보시게 되시면 10만 1,700원에 423개의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10만 원으로 단순 계산을 한다고 치면 내가 해당 종목을 2천만 원어치 매수를 할 거야라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요. 자 호가를 보고 물량이 몇 개겠습니까? 최소 200개 이상이 걸린 걸 보시고 주문을 10만 1,700원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는 매도 물량을 받아오는 것보다 내가 먹기를 기다릴 거야. 나는 해당 종목이 11,300원까지 떨어질 것 같으니 여기다 걸어놓겠다면 매수를 보시고 해당 가격에 똑같은 대기자와 눈치 싸움을 하시는 겁니다. 이때는 물량이 받아지는 것도 보고 그래도 하시겠다고 하시면 11,300원에 해당 물량을 주문을 미리 걸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야 바로 난 떨어지는 거 살 거야 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이 해당 가격에 11,600원에 주문을 걸어두시고 늘어나는 물량도 확인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 매도하실 때 급등해서 내가 수익 신원할 때 매도하실 때도 시장가를 던지게 되면 거래량이 이제 막 터진 종목 같은 경우는요. 호가가 텅텅 비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물론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렇진 않은데 이럴 때는 아래에다 걸어두시는 것보다는 매수 쪽에다가 매수 물량을 보고 걸어두시는 것보다는 위호가에 걸어두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한 가격에다가 지금은 주가가 이 정도지만 체결강도 막 올라가고 거래량 막 붙고 더 갈 것 같아. 그러면 바로 파시는 것보다 이렇게 높은 호가에 미리 매도 물량을 걸어서 걸리길 기다리시다가 만약에 이게 좀 안 되고 떨어진다고 했을 때 다시 주문을 취소하시고 호가를 다시 보시고 그때는 뭐 이렇게 받아져 있는 매수 대기자한테 물량을 나오시고 매도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서 기본적인 호가 보는 법을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많은 걸 알려드릴 텐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제가 윗고리 캔들 보는 법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TS 호가창 살펴보는 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아 나는 HTS 어떻게 사용하는지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계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제가 찬찬히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 아래 QR코드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차트 보는 방법 그 중에서도 윗고리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네 바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윗고리라고 하면 보통 이런 모양을 캔들에 이렇게 쏘고 일자로 내려오는 모양을 윗고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윗고리라는 거는 매도 신호가 좀 강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상 거래량이 강하게 터지면서 윗고리가 터졌다라고 하면은 하락으로의 추세 전환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요. 반대로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윗고리 터지는 구간은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지픈으로 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 해당 종목은 일정 부분 상승을 한 이후에 많은 수많은 윗고리를 달게 되는데 바닥은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차트는 결론적으로 매수자, 투자자의 심리가 고스란히 그래프로 담긴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수익실현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수익실현 물량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 소화가 다 됐을 때 소화가 다 됐을 때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터지는 수많은 캔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윗고리의 예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보게 되면요. 반대로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과 윗고리는 하락 국면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를 들게 되면 윗고리가 상당히 길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윗고리가 상당히 길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항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량이 터지고 윗고리가 달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일단 보유 중목을 부분 익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가장 크게 보시면 가장 큰 윗고리가 있는 부분을 보면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들어가게 되죠.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윗고리, 밑고리만 이해를 하셔도 간단한 차트를 보고도 주식 매매에 분명히 도움이 되시니까 그거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윗고리 차트까지 살펴봤는데요. 나는 차트 보는 방법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역시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만의 기법이 또 있다고 하시는데 그 기법도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야구 좋아하실까요? 야구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 야구장을 태어나서 딱 한번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야구를 좀 잘 모르긴 하는데 이 강타자 기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야구에 관련된 용어구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럼요. 저의 강타자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홈런 같은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잡는다. 타점을 잡는다고 해서 강타자 기법이라고 이름을 지어봤고요. 제 기법의 특징은 박스권 수렴의 마지막 부분을 공략을 한다는 거예요. 기법의 기본적인 이론은 원리는 큰 돈 들어오는 박스권에서 큰 돈 들어오는 부분을 캐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급등 전조 신호를 발생한다는 아주 큰 강점을 갖고 있고요. 급등 후 후행성 지표가 아닙니다. 보통 이런 급등 종목을 말씀드리면 쟤 또 돌파 매매 아니야? 돌파 매매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상 돌파 매매는 선호를 하지 않아요. 선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급등 전에 우리 시그널을 발생시켜주는 기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돌파 직전 타점으로 말씀드렸죠. 안정적인 평당가를 제시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당 기법을 이용하셔서 매수를 하시면요. 종목 사놓고 이렇게 안 뜨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강타자 기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강타자 기법을 종목에 어떻게 적용시켜 보면 좋을지 이런 방법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강타자 기법에 대해서 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역시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타자 기법 종목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해당 종목 HLB고요. 오늘도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해당 종목 시그널을 보시게 되시면 3만원대 포착이 됩니다. 3만원대 포착이 되는데 이 박스권에서 올라갈 때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잡는다는 부분이 강점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단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반성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단기 단타로 데이트레이더로 먹고 사시는 분들은 아침 오전 9시부터요. 장 끝나기 전까지 모니터 4대 심하면 8대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진짜 종목 하나에 많은 보조지표를 두고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호가 보면서 호가 빠르게 변하는 거 보면서 주문 넣어서 거의 진짜 전업으로 드시는 분들인데 그런데 직장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핸드폰으로 사용하시면서 과연 단기 타점이라든지 단타 타점을 제대로 잡나라는 것도 의문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급등 후 빠르게 쏘고 내려오는 종목도 많고 거래량이 붙어서 그대로 이어져가는 종목도 많은데 과연 단기가 어울리실까? 과연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하신 분들이 어울리실까 생각이 돼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돈이 되는 주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지금 단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수익률만 쫓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돌파 직전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처럼 돌파 직전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자 누차 강조 드렸지만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지만 안정적인 평당가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박스권 이후 돌파했을 때는 시그널이 뜨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초입에 초입에 발견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초입에 시그널이 포착되는 걸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제가 진짜 너무 빠른 거 좋아하셔가지고 많은 연구 끝에 급등의 초입을 잡아 갖고 왔지만 사실 여러분들 주식은 이럴 때 사는 게 맞아요. 이럴 때 사는 게 맞습니다. 주식으로 돈 버는 가장 쉬운 로직은요. 자 오르기 전에 사세요. 오를 때 파시면 정말 안전하고 크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사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평당가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왜? 한 번 올라왔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목이 발생하게 되고요. 또 눌림목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 뭐 잘됐을 때는 단다 먹은 거지만 안 됐을 때는 진짜 뭐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막 스스로 자의하고 기도하시고 위안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초입에 사서 안정적으로 한 번 보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한 번 본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초입에 잡아들이고 있어요. 초입에 잡아들이고 있고 이제 끝까지 보시면 100% 넘는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도 보시게 되시면 해당 종목은 제가 크게 강조드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뭐 크게 틀린 점이 보이시나요? 크게 틀린 점이 별로 없죠? 근데 매수 시그널은 두 번이 떴다는 겁니다. 두 번이 떴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묶고 더블로 한 번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단기 단타 여러분 비중 많이 넣기 곤란하시죠? 해당 종목은 좀 무겁게 30%, 40% 해도 무관하다는 겁니다. 시그널이 두 번이면요. 그래서 해당 종목도 지금 16만 8,050원까지 400%가 넘는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해당 기법 한 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노랑톱방 지금 망설이지 말고 한 번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타자 기법으로 공략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알테오제는 무려 400% 넘는 상승률을 만들어냈는데요. 나도 이런 새로운 기법으로 진정한 수익 한 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랑톱방 들어오셔서 이 기법에 대한 안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손에 드시고요. 일반 카메라 어플 실행시킨 다음에 이 아래 QR코드에 살짝 갖다대기만 하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랑톱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과 제가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소통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타자 기법 어떤 거였는지 핵심적으로 전문가님께서 한마디 더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병행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법에서 매수 시건을 떴을 때 무조건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파라볼릭이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해당 보조지표는 현물매보다는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보조지표인데요. 추세 확인을 하는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파라볼릭이 상승 추세를 확인하고 있는지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동평균선이 21선 위에서 시그널 포착이 된다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돈이 들어오는 원리로 저희가 수식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21선 밑에서 수식이 뜨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박스콘 초입에서 박스콘 돌파 초입에서 잡는 게 아니라 눌림목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아주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기법이 될 겁니다. 네, 2평선, 21선 위에서 시그널을 확인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이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코드는요. 3902니까요.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법에 대한 안내 아주 쉽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이어서 계좌 속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내 종목 구조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 혹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궁금증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속 시원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SM입니다. 매수가는 9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참 애를 많이 태웠던 종목입니다. 오늘 엔터 관련 주 전반적으로 올라주면서 3%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종가가 7만 3천 100 원인데 꽤나 손실을 보고 계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SM 어떻게 보실까요? SM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사실 대표 그룹의 열외설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문제보다는 바닥에서 바닥을 잡는 중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법 리스크가 조금 있는 부분이 아주 조금은 염려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결 영업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전년보다 매출이 좀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자고 하면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지금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바닥이 완전하게 잡혔다고는 생각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하락파동을 벗어나고 잡히는 상태에서 행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신저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단 말이죠.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투자의 주의를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고 하면 해당 종목은 지금 제 의견으로 말씀드리지만 기준점은 살짝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일정 부분을 좀 덜어내시고 여기서 주가가 좀 더 힘있게 반등한다고 하면 8만원 돌파, 8만원대 돌파를 아주 좀 유의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의있게 보시고 만약에 8만원을 남은 비중으로 8만원을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네, SM까지 살펴봤습니다. 8만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매매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기법이 궁금하시거나 매매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참여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인사이트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매수가는 7만 7천원이고요. 비중은 5% 담으셨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HBM 신기술도 내놨는데 주가는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올라줬습니다. 종가가 7만 3천 3백원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이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조문가님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 비해 혜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기존에 TSM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서 영업 주도권을 많이 빼앗긴 상태라서 기대감 하락에 의해서 많은 수세를 못 받고 그리고 특히 캐시카우라고 여겨지던 가오전 시장에 한계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사실 전망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워낙 기존의 반도체 입지도 단단하고 또 지금 로봇 시장도 아주 강하게 돌파하려는 강하게 개척하려는 의지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가 분석을 한다고 해서 되겠네요. 저는 보유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강력한 보유 의견 주셨고요. 보다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손에 스마트폰 들어주시고요. 일반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다음에 이 아래의 QR코드에 살짝 갖다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3902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시간 소통도 해보실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신다고 하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종근당입니다. 매수가는 10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13% 담으셨다고 합니다. 종근당 최근 호재 소식이 있었죠. 당뇨병 치료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는데 오늘 6% 넘게 올라주면서 11만 900원의 거래가 형성됐습니다. 종목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 매도 타이밍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일반 제약바이오에 비해서 굉장히 탄탄하다 투자하기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제 호재성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사실 기초체력이 굉장히 부족한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종근당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도 계속적으로 용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은 제품들이 이미 판매가 돼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제약바이오 투자로서 손색이 없죠. 거기다 신약 개발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뇨시장 개척. 그리고 최근에는 보톡스 중국 시장까지 한번 진출하게 보겠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해당 종목 차트로만 봐도 나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 시세 이후에 시세 이후에 지금 오늘 강한 주봉으로 밑고리를 말아 올렸거든요. 해당 부분 깨지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더 상승을 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아 드린다고 하면 해당 부분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으시는 게 좋은데 그 가격대가 11만 6,950원, 11만 7,000원, 11만 7,000원에서 일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도 강력한 돌파가 나온다고 하면 13만 6,500원까지 보시는데 여기서 좀 더 강한다고 하면 전구 돌파도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근당 굉장히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구점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보다 더 다양한 매매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특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이 아래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3902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아센디오입니다. 매수가는 1,280원이고요. 비중은 25% 담으셨다고 합니다. 아센디오 참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정말 계속해서 놀랐던 종목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 종목 저도 너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아센디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해당 종목 초전조체 테마로 좀 많은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허 소식과 오늘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상승이 약간 있었는데요. 많은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저 같으면 오늘 일부 정리를 월요일날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정리를 하고 비중이 25%면 적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해당 종목은 아까도 교육을 했다시피 윗고리를 계속 따는 종목들은 사실 좋진 않아요. 그리고 미국 발표회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 별다른 소식 없이 이렇게 커버링이 들어오는 경우는 사실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하지만 아쉽기 때문에 일부 정리를 좀 하시고 일부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바닥과 행보 잡는 모습을 보고 또 윗고리를 이 구간에서 계속 쏴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정리 후 일부 물량은 해당 부분 해당 몸통까지 17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분명히 좀 줄이시는 게 투자에 좀 이득일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네 아샌디오까지 살펴봤습니다. 비중 조절 의견을 주셨고요. 보다 더 다양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제가 다시 한번 찬찬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시키신 다음에 이 아래의 QR코드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3902 숫자 4자리 입력하시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우리 전문가님만의 인사이트와 시장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강타자 기법까지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하지만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있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궁금증과 고민까지 모두 해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 방법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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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